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협 변호사입니다. 지금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자가 여기에 앞잡이 행동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특별감찰관 얘기를 하면서 이걸 공개의청에 올리자. 그래서 표결까지 가자. 드디어 밀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강신협TV 구독자 가리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구독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 가나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 빈소를 방문한 한동훈에게 뭉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자신도 말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차이가 좋지 않았다. 옛날에 말이죠. 같은 당에 있을 때. 하지만 박근혜 당선을 위해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실 게 친이계와 친박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못했습니다. 친이계 이명박계 그리고 친박계 박근혜 계가 그야말로 얼마나 이전투구를 했습니까. 그래서 친이계와 친박계하고 싸워서 먼저 친이계가 승리하는 바람에 이명박이 먼저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말이죠. 국회는 친이계와 친박계가 그야말로 원수처럼 싸웠습니다. 그렇지만 이 친이계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얘기를 이명박 대통령이 하면서 뭉쳐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을 저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가 장례식장이기 때문에 조용종이 얘기를 하고 한동훈도 한 30분 동안 또 이명박 대통령의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을 피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꾸질함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명박과 한동훈은 어떤 관계입니까. 편치 않은 관계예요. 이 한동훈이가 말이죠. 얼마나 웃기는 작자냐면 이명박 대통령 밑에서 행정관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행정관을 했다고요. 그런 자가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모셨던 분이라고요.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볼 때 얼마나 같지 않겠습니까. 내 정부에 와가지고 행정관 하던 놈인데 이놈이 나를 갖다가 수사한 놈인데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그냥 면상을 한 대 때려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어디를 여기 오냐고. 무슨 장례식장이라고 기어들어오는 거 반갑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그래도 원로시고 대통령까지 지내신 분이고 폭이 넓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한동훈을 갖다가 그래도 잘 되라고 말이죠. 덕담을 건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협조할 것을 은연중에 얘기하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홍준표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레밍 정치하지 말아라. 내부 총질하지 말아라. 싸워야 될 대상은 이재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말이죠. 친한계들이 뭐 친한계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한동훈의 뜻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또 표결까지 얘기하고 있고 또 뭐 공개의청을 해야 된다. 공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래 의청은 보통은 비공개의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토론하는 것이 밖으로 막 나가면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든 또 밖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벌어질 수 있고 대립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비공개의청을 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공개의청을 하는데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공개의청을 해가지고 당이 중요하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중요하냐. 지금도 김종혁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하나 살리려다가 당이 다 죽을 거냐. 뭐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것 같으면 그럴 듯 하잖아요. 자기들은 정말 당을 생각하는 사람 자기들은 정말 당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 자기들은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 진짜 자기들이야말로 충신이고 진짜 자기들이야말로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그러는 거다.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그러는 거다. 그렇게 안 되면 김건희 여사 망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망한다. 그리고 우리 보수가 망한다. 그러면 보수가 망하는 길을 가겠느냐. 지금 김건희 여사를 갖다가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아프고 아무리 몸이 아파도 김건희 여사를 지금 여기서 처리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와 저 사람 정말 충신이네. 저 사람 말이 맞네. 지금 광팔고 약팔려고 공개의청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아주 불순한 겁니다. 지금 이런 일일수록 오히려 비공개로 토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표결까지 가면 안 돼요. 표결까지 가면 그럼 친윤하고 친환하고 대립을 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어느 쪽이 이기든 물론 친윤이 이기겠지만 그럼 쟤들이 노리는 게 뭔지 압니까? 우리는 저도 쏟아볼 게 없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친윤이 이기긴 이겼는데 만약에 108명이니까 54대, 55대, 53 이렇게 했다고 봐요. 만약에 55대, 53 이렇게 결론이 났다. 만약에입니다. 그러면 쟤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봐라 우리 편 들은 사람이 53명이나 있지 않느냐. 쟤들은 지금 저도 손해볼 게 없는 거고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친윤 쪽에서는 이겨도 이득 볼 게 없는 게임이에요. 원래 약자가 강자하고 싸워서 지면 그냥 본전이고 이기면 대박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노리는 거야. 어떻게 저런 어떤 정치를 계속 저게 이준석이 하던 수법이거든요. 이준석이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강자한테 덤비잖아요. 손학기한테 덤비고 안철수한테 덤비고 윤석열한테 덤비고 그래서 자기의 몸집을 키워가지고 단순한 일개 국회의원이 아니고 지도자의 위치로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당대표가 되는 바람에 진짜 마치 이준석이가 지도자인 줄 알어? 어떻게 지도자가 돼요, 이준석이가? 그 역량이라든가 그 경력이라든가 그 절대적으로 지도자가 될 수 없는데 그냥 몸집만 키운 거예요. 풍선에 바람 넣은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이가 이준석을 보면서 야, 이준석 따위도 하는데 내가 이준석보다 나이 많아도 많고 그러면서 자기도 그냥 한 방에 차곡차곡 차근차근 이렇게 쌓아 올리려고 하는 경력과 이력을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방에 올라가려는 그런 어떤 작태를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대통령이 그냥 검찰총장에서 금방 직상승하는 걸 보면서 나도 법무장관 했으면 됐지. 그리고 비대위원장 했으면 됐지. 당대표 했으면 됐지. 바로 대통령 올라가는 것이 뭐가 문제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공개를 얘기하고 또 독대를 얘기하고 표대결을 얘기하고 대립의 정치를 얘기하잖아요. 원래가 대립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도 잘 안 하는 거고 여기는 그야말로 국회니까 당이 다르니까 여당, 야당이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반대가 있고 찬성이 있다면 그걸 표결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이미 헌법에 상정돼 있는 거고요. 하지만 당 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토론과 합의 만장일치를 이끌어내는 쪽으로 하는 거지 서로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콩클라베 형식으로 그냥 조금 여차하면 표결하고 그러면 표결로서 예를 들어서 55대 53이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어쨌든 결론은 나겠지만 여기에 후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는 이제 한동훈의 세력이 저렇게 크네? 그래? 그러면 어차피 윤석열은 지는 해고 어차피 한동훈이 떠오르는 해인데 저쪽으로 가야 되겠네? 다시 말해서 한동훈이 노리는 것은 정치적 광파라고 그러는 거고 지금 있잖아요. 피박을 씌워가지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피박을 씌워가지고 피로 왕창 나가지고 말이죠. 김종혁이가 지금 한동훈의 대변인이 되는 듯이 앞서 나가가지고서 지금 까불고 있는데요. 이런 정치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홍준표는 레밍 정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레밍 정치, 주새끼 정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검법 가지고 최상병 특검법 가지고 그걸로 약 팔아보려고 했었잖아요. 누가? 한동훈이가 최상병 특검을 받겠다 그랬잖아요. 그거 이제 안 된다는 거 알았단 말이야. 그거 빼고서 이제 특별감찰관을 다시 들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괴롭힐라는 거야. 특별감찰관을 들고 나왔는데 사실은 그거 민주당에서는 관심도 없어요. 이재명 관심도 없대. 그런데 우리끼리 그러는 거야. 그런데 표대결하자. 공개 한번 토론해보자. 니들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이거는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아주 저열한 공격이고 더군다나 레밍 정치 그리고 광파하는 정치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는 선거할 수 없다. 그리고 이거는 내부총질러 배신의 정치다. 그리고 이것은 사이비정치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강시럽TV입니다.